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모터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변수로 모터의 파워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상에서 변화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풀이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저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를 선언할 땐 파이썬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는을 통해서 이 값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sum이라고 하는 것의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지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땐 숫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정수나 혹은 실수 자료형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모터의 속도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터는 a와 d 모터입니다. a 모터는 large 모터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d는 미디어 모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변수에 있는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num이라고 작성을 하고 이곳에다가 첫 번째로 먼저 100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변수를 통해서 모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터 run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값을 원래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로 작성되는 곳에다가 변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 모터가 회전하는 시간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초 정도로 잡겠습니다. 2초를 돌고 나면은 모터가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0.1초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터의 값으로 회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천천히 모터가 회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100이 아닌 한번 900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num의 숫자가 이제 900으로 확 늘어났을 때는 속도가 확실히 빨리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터에 있는 각도로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센서는 모터 안에 있는 엔코더 센서의 값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터.angle을 작성을 해주셔야 모터의 각도를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모터의 각도를 angl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angle이 몇을 들어갔는지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power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변수라고 지정되어져 있었던 num을 지우고 그리고 여기 num을 작성으로 되어져 있던 부분에 이제 미디어 모터가 a 모터에 power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a 모터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a 모터의 각도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angle을 작성을 하고 가로 두 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a 모터가 회전하는 만큼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y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들여쓰기를 해주시고요. 아 여기 a가 되어있네요. 이거를 d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d 모터에 있는 각도가 a 모터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 모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 모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모터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이너스 값으로 켜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터를 가지고 다른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